안녕하세요 자매님들 불편한 용기 덕분에 나의 불편한 용기를 인정하고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. 불편하지가 강연한 용기 이 시위에서 불편한 용기는 여성들의 각 곳곳에 수많을 들고 있으며 결국은 세상에 도추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. 불편한 세상을 이류 시민으로 취급받는데 이제는 지쳤습니다. 정당한 용을 하고 있음에도 원하는 못 취급받는 사회에 질렸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계류된 법안들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더 이상 지쳤습니다. 정부는 당장, 지금 당장 디지털 성북력에 대한 실질적인 법안을 통과시키십시오. 정부는 여성에 대한 피해를 박근하며 남성이 저지른 가해를 비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. 헌법에 따라 모든 시민을 공당하게 대하십시오. 우리의 이 외침이 이 사회를 뒤집어 없길 바랍니다.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.